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가 넘게 되면, 만 65세가 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복지 혜택들이 이렇게나 늘어났는데요. 199가지의 혜택이 생긴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지하철 무임승차, 그리고 고금과 박물관 무료 입장도 가능하고요. 연금 중에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역시 65세입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연령도 역시 65세고요. 이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판사와 대학 교수의 은퇴 연령 역시 65세. 그리고 요즘 관심이 많으시죠? 아파트 분양받을 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노부모 기준 연령도 65세입니다. 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65세 기준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야, 이 정도면 65세 될 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강찬이 대표께서는 이거 다 누리고 계신 거죠? 제 나이가 70, 우리 나이로 73세인데.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65세를 노인으로 하면 저는 초초초노인이죠. 아직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제가 통풍으로 갔는데 그 진료비가 1500원이래요. 약 5일간 처방접받아서 약방에 갔더니 약값이 1000원이랍니다.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15,000원 이하는 다 1500원이래요. 참 기분이 좋긴 좋은데 좋아할 수만 없는 게 제가 현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이 그러는데 복지비가 고갈돼서 이제 돈이 없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로 이 혜택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나이만 기준으로 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까지 주는 게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이래도 되나 싶으셨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일해가면서 우리도 세금 낸 거 많고요. 또 건강보험료 낸 거 많고. 그렇죠. 이제는 또 우리도 누릴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동안 살았으니까 우리 어딘든 혜택을 많이 줘야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천원만 내고 병원 갔으면 좋겠다 이 뜻인 거죠. 많이 주는데 전원희 선생님처럼 부자한테는 혜택을 좀 덜 주고 그래야지 그 돈이 가난한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문제는 혜택을 주는 대로 다 주다 보니까 의료비가 걱정이거든요. 2017년 기준 그 한 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진료비가 28조 3천억 원이었더라고요. 꽤 되는군요. 전체 우리나라 진료비의 41%를 65세 노인분들이 이게 2030년이 되면 91조로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의료비가 적자라고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제 4년 후에 되는 2023년이 되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다 제로가 된다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짜 저하다가 미래를 생각하면 혜택을 받는 게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정말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분, 교통비가 없어서 어딜 못 가는 분 이런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나이만 되면 무조건 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 생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아니 오해 없이... 아니 오해 없이... 아니 오해 없이...